자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이게 여러분 우리 책 582페이지 임착권등기명령 제도 이거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임착권등기명령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임착권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착권등기 이게 정확한 단어입니다 임착권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착권등기인데 조심해야 될 게 등기법에서 명령에 의한 등기다 한번 틀립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이런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다 뭐에 의한 등기?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인데 자 이건 어떨 때 임착권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착권등기를 하게 되냐면 자 이런 거죠? 갑집의 의리 임차인인데 주택 임차인인데 자 인도 신고 확정일자 받고 살다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이제 이사가려고 하는데 해지했단 말이죠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준다 자 근데 여러분 대학력 플러스 우선 변제하려면 인도 신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대학력 플러스 우선 변제가 있는데 만약에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 집에서 다른 쪽으로 이사가 버리면 대학력권 상실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이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은 어디로 갔냐면 일반 채권 끝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뭐를 안 내주고 있다 보증금을 안 내주고 있다 그래서 이사는 가야 되겠고 이럴 때는 법률적 장치로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단 말이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되고 나면 임차인은 여기서 다른 쪽으로 이사가도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학력권 상실해도 무슨 요건 상실해도 대학력권 상실해도 종전의 대학력 종전의 우선 변제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이사는 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데 뭐냐면 기간이 만료하고 난 뒤에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기간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 후에 이렇게 보증금을 안 내줄 때만 할 수 있고 기간이 아직 안 됐는데 이사가는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종료 전후 불문하고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주택의 당연하고 어느 법원이냐면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그럼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즉 대학력권 상실하더라도 종전의 대학력과 우선변제는 상실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후 만약에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 집행한 임차권등기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새로운 임차인은 이런 소액보정금 중 일정액 보호를 못 받고 무조건 끝순위로 보호받는다 하는 거 그래서 새로 이사 온 소액 임차인이라도 소액보정금 중 일정액 보호받지 못한다 하는 거 비용은 당연히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가지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니까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종료 이걸 가지고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그럼 주택의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또 등기법에서는 이런 명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명령이 아니라 됐습니까 명령이 아니라 무슨 타계에서 촉타기한 등기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저히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 그저히 그 작년에 그저히 그 생긴 건데 요거 이제 그 여러분 상가에 있는 것을 주택에서도 그대로 이제 도입하고 했는데 요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하는 거 계약갱신요구권 그래서 이런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자 갑집의 의리 임차인입니다 주택 임차인인데 자 여러분 우리 최소기간은 2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2년인데 2년 기간 만료됐다 그럼 만약에 임대인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했다 그럼 임차인은 기간 만료되면 나가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종전에는 2년밖에 보장이 안 됐는데 그래서 국가가 임차인을 조금 더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해주자 해서 마련한 제도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하면은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하면은 정당한 사유 9가지입니다 여러분 상가는 8가지에 해당하면은 거절할 수 있지만 주택은 9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됐습니까 거절할 수 없다 하는 거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몇 가지다 상가는 8가지 주택은 9가지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언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냐 하면 만약에 임차인이 계속 더 살고 싶다 하면은 기간 만료 6월에서 1회 전 하는 거 요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1회 전까지 사유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임차인은 이런 계약갱신 요구를 1회에 한한다 하는 거 몇 회에 한한다?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논의가 된 거기 때문에 작년에 도입된 거기 때문에 시험에 얼마든지 올해는 나올 수 있다 꼭 기억하자 근데 이런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거 아까 상가에서는 8가지 주택에서는 9가지 근데 거의 상가에 있는 게 주택에도 그대로 들어있다 하는 거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다? 아까 9가지를 했잖아요 근데 거의 주택 상가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상가가 먼저 계약갱신 요구가 도입되었고 이거는 이제 지금 작년에 도입된 거이기 때문에 상가는 3기를 연체했을 때 거절할 수 있지만 주택은 2기다 하는 거 이거 기억하고 노란 거 기억해야 됩니다 몇기? 2기 그 다음에 또 거짓 거박의 부정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의로 하는 거 이거 합의로 상담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거의 대부분 1, 2, 4는 전부다 거의 대부분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역시 5번은 자 중과실로 파손입니다 파손은 여러분 조심해야지 반드시 이 과실인데 중대한 과실 그죠? 중과실입니다 그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거절할 수 없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멸실로 목적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하는 거 그 다음에 7번 7번 요것도 역시 상가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각 목에 은하 해당하는 사유로는 전부 또는 대부분입니다 요 대부분을 일부로 해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됐습니까? 전부에 해당하는 만큼 철거 전부 또는 대부분 전부에 해당하는 만큼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기하여 점유 회복이 필요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서 옛날에는 요까지만 끝났는데 요 이제 목을 세 가지 뒀습니다 원래 가, 나, 단대 제가 일본으로도 했는데 여러분 계약 체결 당시에 무슨 체결 당시에? 계약 체결 당시에 알렸다 됐습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됐습니까? 공사 시기 및 소유기간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자 중요합니다 요거 구체적으로 알리고 처음에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경우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에 따른 경우 고제하고 구체적으로 알리고 계획에 따른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훼손 또는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여덟 번째 자 여덟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요 8번을 가지고 내놓는데 임차인이 실제로 아니 아니 임대인이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인데 요 임대인은 임대인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과 비속 포함한다 하는 거 하는 거 실제로 거주하려는 거 거주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그럼 이런 경우는 만약에 임대인이 들어오거나 임대인 자신 존속 비속이 들어왔을 때 적어도 최소 기간은 최소 기간은 최소 기간은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 임대인이 가면 만약에 자기가 거주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존속 또는 비속이 거주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계약 갱신 요구에서 거부했는데 그러면 임대인이 들어와서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한 1년 6개월 그걸 편법으로 1년만 살다가 나가면서 새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2년 이상 하는 거 급하게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 아홉 가지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특히 그죠 근데 거부해가지고 거부해가지고 그죠 임대인이 살았는데 그럼 임대인이 적어도 몇 년 이상 살아야 된다 2년 근데 편법으로 한 6개월 살다가 자 임차인 쪼까내고 6개월 살다가 다시 새로운 임차인 들어왔다 했을 때는 종전의 임차인은 거부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자 임대인 자신이 임대인 자신 또는 직계존속 귀속이 거주한다고 했을 때 해가지고 그럼 거부해가지고 그럼 임대인이 적어도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2년 근데 2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한 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을 임대한 경우는 종전의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액은 거절 당시에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없은 한 자 손해액은 거절 당시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요 큰 금액 여러분 권리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상가에서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작은 금액이고 요 주택에서는 요런 거부한 거에 대한 이런 손해배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큰 금액인데 그거 이제 세 가지인데 거절 당시에 월차임 보증금이 있을 때는 이걸 환산 월차임이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환산 월차임으로 해서 몇 월분 3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의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제1항 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로 인하여 실제로 이번 손해액 중 요 3개 중에서 큰 것을 손해배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해오냐면 어 어 3이손 이렇게 해옵니다 무슨 손 3이손 3월분 차액의 2년분 손해배상 하는가 되겠습니까 무슨 손 3이손 하는가 됐습니까 다시 합니다 월차임으로 환산에서 거절 당시에 월차임의 3월분 그 다음에 어 새로 제3자에 임대하여 월차임 월차임과 어 거절 당시의 환산 월차임의 차액 몇 년분 2년분 그럼 실제로 이번 손해배상 요 3개 중에서 큰 거 적은 거 어 큰 거로 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저이 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은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안가면 또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저이 우리가 더 하도록 하고 자 상가로 넘어갑니다 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여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저이 상한 한도가 있다 하는 거 자 여러분 주택하고 어 상가하고 비교하는데 주택은 보증금 상한 한도가 없다 적용 적용 상한 한도가 없다 뭐 보증금이 뭐 20억이든 30억이든 관계없다 하는 거 근데 상가는 보증금 상한 한도가 있는데 여러분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은 됐습니까 서울을 기준으로는 9억 이하라야 한다 하는 거 9억 이하라야 하고 자 여기는 월세가 있다 월세 아무 관계없다 근데 여기는 월세가 있으면 월세가 있으면 곱하기 100 해서 여기는 포함한다 하는 거 월세를 포함해서 월세를 포함해서 9억 이하라야 한다 하는 거 그저이 알겠습니까 상한 한도가 있다 그래서 요게 차이점이고 자 그게 차이점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저이 그거 기억하고 자 근데 여기서는 인도 신고지만 요거는 인도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이길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요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교보받은 다음 날이 아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여기도 무슨 일자 확정일자 여기도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는 거 자 여기는 사업자등록이든 확정일자든 전부 다 세무서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 됐습니까 여기는 신고와 확정일자는 전부 다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확정일자는 뭐 어쨌든 주민센터 세무서 하는 거 여러분이 그저이 그거 챙겨주시고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소유자업 학교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확정일자 하면 경매됐을 때 우선변제 신고 대신에 사업자등록 똑같이 확정일자 하는 나머지 제도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라든가 집행개시 결정에 대한 거라든가 전부 다 주택 거 그대로 적용한다 하는 거 자 근데 10억이 초과 10억이 아니요 9억을 초과해도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그래서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이 말은 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만약에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333 계약갱신요구 다시 합니다 333 계약갱신요구 표준계약서 요거는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대학력 숫자 글자 숫자죠 권리금 숫자 그 다음에 차임연체 3기연체 해지 그래서 요걸 333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요 5개는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다시 합니다 대학력 그럼 인도사업자 등록하면 10억 넘어도 9억을 넘어도 인도사업자 등록하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 권리금 3기엄체 계약갱신요구 10년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갱신요구 표준계약서 요거는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333 계약갱신요구 다시 합니다 333 계약갱신 표준계약서 9억을 초과에도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전대차에도 적용하는 거 무슨 차 전대차 3기엄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액제한 무슨 제한 정액제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을 월차임 전환시 이율제한규정 자 보증금을 월차임 하는 거 요거는 자 그 기본이율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됐습니까 4.5 를 넘을 수 없다 하는 거 자 근데 주택은 기준금리 플러스 2% 하는 거 요거는 곱하기 4.5 요거는 상가 요거는 주택 였으면 지금 그죠이 뭐 그런걸 숫자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죠 근데 요거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건 요 4개는 전대차이도 적용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약을 맺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계약갱신요구 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럼 계약갱신요구에 대해서 아까 거절할 수 있는 거 주택했잖아요 주택은 9가지인데 상가는 8가지 그죠이 그럼 주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주택에서는 아까 2기지만요 3가는 3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주로 위반 서로 합의하여 상담보상 그 다음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1 2 3 4 똑같죠 그 다음 단지 3기는 주택에서는 2지만 상가에서는 3기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자 멸실일 때는 일부고 철거는 대부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멸실일 때는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때 목적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철거는 대부분이 철거 요거 조심해야 되겠고 그죠이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되겠습니까 요 목은 똑같습니다 그죠이 체결 당시에 어 어 고지하고 계약에 따르는 경우 그 다음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 이런 경우 그죠이 그 다음에 고위 때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입니다 항상 요거 파손일 때는 중대한 과실로 그 다음에 그 급하게 업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있죠 자 요까지가 이제 계약갱신 요구고 그 다음에 권리금인데 권리금인데 그죠이 자 권리금은 권리금은 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자 요 갑집의 어린 임차인입니다 자 임차인이고 요거 임대인이고 그죠이 자 임대인인데 요 임차인이 자기가 빠지고 새로운 임차인 집어넣는 거 이걸 신규 임차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 자 신규 임차인 무슨 임차인 신규 임차인인데 무슨 임차인 신규 임차인인데 자 이렇게 하고 신규 임차인을 넣으면서 종전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서 받는 것을 이런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하는 거 방해했을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받는 것을 요거 방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임대인이 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신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방해금지인데 주로 그럼 우리 그 상가 건물에서 방해하는 위반행이 네 가지 그죠 위반행이 네 가지인데 네 가지니까 시험문제 잘 출제하겠죠 자 요거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권리금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임차인이 받아야 되잖아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요구하냐 하면은 임대인 자신이 요구합니다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그러면은 여러분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두 번 주겠습니까 두 번 안 주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주지 말고 임대인 자신에게 달라 그래야 계약하겠다 하는 거 누가 요구합니까 요거 임대인이 요구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신에게 권리금 줘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는데 권리금 주문 못하게 한다 임차인에게 주지마 요거는 자기한테 줘 신규 임차인에게 어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지마 그 다음에 고액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한다는 말은 계약 체결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거부 거절하는 거 이 네 가지 간단하죠 자신에게 줘 임대인이 지금 위반 행위합니다 자신에게 줘 임차인에게 주지마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신규 임차인에게 자신에게 줘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는 걸 못하게 한다 주지마 그 다음에 고액 그럼 고액을 요구하면은 결국 신규 임차인이 계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계약 체결을 거절 이 네 가지 이런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행위 했을 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는데 정당한 거절 사유 이것도 네 가지입니다 되겠습니까 위반 행위도 네 가지 거절할 수 있는 그럼 요건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왜 오지 선다형이니까 한 개 다른 거 집어넣어 가지고 그죠 그럼 요거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됐습니까 권리금 지급 받는 것을 정당하게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정당하게 거절하면은 임차인은 권리금 못 받잖아요 그죠 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 신규 임차인 데려왔는데 한마디로 해서 거지를 데려왔다 뭐를 데려왔다 거지 요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위반 또는 계약을 위반 또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단 사유가 있는 경우 요거는 조폭을 데려왔다 이게 조폭을 신규 임차인으로 데려와서 자기는 권리금 받고 나가면서 조폭 신규 임차인으로 계약시키려고 한다 하면 이럴 때 임대인은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거 1번 거지 2번 조폭 3번 요거 3번은 시험 문제 나오는데 1년 6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1년 6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미 상가를 다 죽여놨다는 거죠 상가를 죽여놓으면 누구 누구도 손해받다 임대인 자신도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규 임차인 집어넣고 권리금을 받아 나가려고 한다 이런 경우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네 번째는 원래는 요 신규 임차인을 누가 데려와야 됩니까 임차인이 데려와야 되죠 임차인이 임차인이 데려와 가지고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하게 하면서 자기는 권리금 받아 갖고 나가는데 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못 데려왔어요 그래서 누가 데려왔냐 하면은 임대인이 데려왔다는 거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 신규 임차인 누가 선택한? 임대인이 누가 못 데려와 가지고 임차인이 못 데려와 가지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다 임차인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요 임차인이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네 가지는 거절하더라도 권리금 해수 방해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어쨌든 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했다 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끝나기 전 6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그래서 요거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옛날에 3월에서 6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문자 잘 나옵니다 6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권리금을 받는 기간이고 이걸 방해하면 안 된다 방해금지고 방해한 경우는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건 손해배상 청구기간인데 이게 제척기간입니다 3년 땡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죠? 자 하고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기간 3년 이거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하는 거 여러분 주택에서는 아까 계약갱신 요거에 대해서 거절했을 때 위반했을 때 임대인이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은 큰 거지만 여러분 권리금에서 손해배상은 낮은 거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여기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요정도 해서 끝내고 이거 외에 또 나머지는 나머지는 거의 주택하고 비슷하다 하는 거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낸다 이렇게 했죠 예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